네, 파트 1. 파트 1인데, 어... 오늘 문제, 파트 1? 음... 중요한 문제들이요. 제가 이번주 일요일날 시험문제 이런거 이런거 나오겠다 라는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했거든요. 저번에 방송 끝일 때 치킨 먹는다는데 치킨... 아,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에도 오셨었구나. 치킨, 네. 어, 사실 치킨을 먹으려고 어, 제가 닭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어, 저는 이렇게 물에 빠진 닭 좋아하거든요. 치킨보다 백숙 뭐 이런거 좋아해요. 백숙 좋아하고 닭돌이탕 뭐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난번에 치킨을 시킬까 했는데 시간이 9시 넘어가서 너무 헤비할 것 같아가지고 네, 솔직하게 안 먹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또 9시에 끝나고 뭐 먹을지 지금 고민되니까 이따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파트 1 사진 한번 볼게요. 파트 1은 일단은 답 찾으려고 하면 안되고 오답 소거하면서 가는거. 음... 일부러 오늘은 좀 잘 풀어보시라고. 큰 사진. 으흠. 워밍업. 파트 1. 오답 소거하면서 듣는다. 그쵸. 소리 한번 확인해볼까요? 요정도 어때요? 요정도 제가 어, 소리 저번에 좀 키워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리 좀 키워봤어요. 괜찮죠? 고고고. 오케이. 그러면은 오답을 소거하면서, 오케이. 갑니다. 자, 정답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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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학원 안 와요는 너무 하잖아요. 학원 안 와요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답을 소거하면서 가는 거니까 A번부터 한번 오답인 이유 단어들 한번 얘기해 봐주셔요. 갑니다. A. She's hanging some necklaces on the hook. 요렇게 얘기했던 거. 사진 속에? 없는 거는? 그쵸. 요거는 제가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도 있는데. 일단 뭐 넷클리스 하나만 들어도 그쵸? 쿨하게. 목걸이!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 B번. B. She's sewing buttons on a shed. 요거는 뭐였나요? B. She's sewing buttons on a shed. 요거는 조용해졌다. 오오 마타하리님. 그래요. 그쵸? 바늘질. 일단 스펠링에 자신이 없었나? 그쵸? 버튼? 오케이 버튼. 그래요. 그 순간 어 여기 있는 건 뭐지? 라고 할 텐데 버튼.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B번 오답 처리해 주셨는데 C번도 가볼게요. C. She's filling display cases with jewelry in a store. 자 요거는 일단은? 그래요. 이게 저랑 이게 그쵸? 다른가봐요. 이걸로 저도 한번 봐볼까? 이걸로 보면은 답을 좀 빨리빨리 볼 수 있나? 음. 주얼리! 그래요. 주얼리. 주얼리로 오답 처리하시면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럼 D번. D. She's using a calculator at the desk. 요게 답이었던 거죠? 이걸로 오답 처리하시면은. 오 이게 안되겠네. 좋아요. 그럼 D번. 제꺼 핸드폰으로 보면 안되겠네요. 또 혼자 신났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is hanging 이라는 표현은 우리 뭔가를 건다 라는 표현인데 necklace on a hook 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거는 사진을 바로 준비했거든요. 자 여기에 요거 보이죠? 여기 지금 necklace가 어디에? hook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요런 거리대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런 necklace가 걸려져 있는 요 거리대. 거리대는 뭐라고 할까요? 웃지 말아요. 여기 댓글 달아서 웃었어. 자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오 화가 나나요님. good. 그쵸. 요런 거는 우리 rack 이라고 얘기합니다. rack. 아 제가 여기다 너무도 구글에다가 rack 이라고 써놨나? 그쵸. 답이 여기 너무도 있었어. rack 이라는 단어. 저 rack에 지금 hook이 있는 거예요. 그쵸? rack hook necklace. ok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네 저 강아지 되게 좋아해요. 네. 자 그 다음에 is sewing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sewing 요 편도 알아둡시다. 바느질하다 아까 누가 말씀해 주신 거 바느질하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케이스 라는 단어도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자 디스플레이 케이스는 우리 진열장 얘기하는 거예요. 진열장. 그래서 요런 거 보통 상점에 있는 요러한 진열장들을 디스플레이 케이스 요게 제일 좋겠다. 요런 거를 디스플레이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빵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으흠. 오케이. 아 dark mercury님 오랜만이에요. 으흠. 그 다음에 요런 거를 calculator라고 얘기해서 best choice 여러분들 D번 딱 집어 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또 warming up 또 하나 가봅시다. 요번에는 2번 문제 한번 가볼 건데요. 2번 문제 한번 사진을 보시면서 들어볼게요. 요것도 제가 소리를 좀 더 키워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를 wait a second go go. 오케이. 바로 갑니다. 2번 문제. 네. 오케이. 정답은요. 오. 그래요. 워밍업이니까 다들 잘 맞추고 있어요. 잘 맞추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쉽게 맞췄으니까 제가 한번 요렇게 가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window 요거 듣고 오답 처리 잘 해주셨을 텐데 자 요기 polishing 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polishing 우리 뜻이 뭐다? 광택니다. 근데 사실 파토어는 흑백 사진이어서 광택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polish는 오답 잘 갑니다. 아 닥다라고 하면 안 돼요. 닥다라고 하면은 clean 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clean 닥다라고 하면은 뭐 wash 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wipe 이라는 표현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polish는 아 윤기내다. 윤기내다. 오케이. 윤기내다 하는 것도 네. 근데 이 여자 머리가 지금 윤기가 흐르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광내다 라는 거에서 사실 속에서 우리 오답이고 그 다음에 요기 이제 rack 이라는 표현인데 a rack of clothing 이라는 표현도 일단은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렇게 요런 것들이 나와줘요. a rack of clothing 하면은 우리 요런 거리대에 지금 clothing 있는 거 되셨네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요. rack에 지금 hanger 옷걸이가 걸려있고 거기에 clothing 옷들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답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as are leaving 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딘가를 떠나던데 지금 도서관을 떠나는 사진인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best choice가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기 이제 volume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보통 책 같은 거나 뭐 잡지책이나 요러한 단어들 어떤 말로 많이 쓰기도 하냐면요. 우리가 book 이라는 말도 있고 magazine도 얘기를 하는데 reading materials materials 라는 말 요렇게도 표현하니까 reading materials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기서 또 중요한 거가 is taking take a from b 라는 표현은 b 에서 a 를 꺼낸다 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 요기서 take a from p b b b 이것도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another one 하나 더 알고 갈까요? re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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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rom b 라는 표현도 똑같이 꺼내다 라는 표현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bookshelf 혹시 다른 말로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 뭐 있냐면은 bookcase 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bookcase도 같이 알아두시고 되셨나요? bookcase 라는 표현 되셨죠? bookcase ok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쉬웠나? 우리 마지막 파트 1 warming up 하나 가봅시다. 잠깐만요. 자체 교재 day 7 나머지 각자 풀어가면? 오 헐 우리 벌써 day 8 했는데 내일 day 9 합니다. 그래서 day 8 까지 전부 풀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걸렸어 수업 빠진 거. 하하하하 아니면 실수 했을 수도 있구요. 음 한번 확인해 보셔요. 내일 day 9 수업이구요. day 8 까지 우리 수업 현장 강의는 진행했어요. 아 day 8 맞아요. day 8 오케이. day 8 까지 풀어오시면 되구요. 내일 day 9는 어차피 음원 업로드 안 돼 있어서요. 풀고 싶어도 못 푸실 거에요. 내일 수업 오시면 되요. 오케이. 그러면 3번 문제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아 reach for. 잠깐만요. 아까 reach for 도 가능해요. 아까 어디서? 아 reach for. 음. 어 근데 사실 reach for 라는 표현이 이 사진에서는 명확하게 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어.. reach for 는 이렇게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집으려고 하는 사진. 이거를 reach for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책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래서 take a from b 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더 잘 설명한 거였어요. 오케이 도키. 그래요. 오늘도.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next one 요거 한번 가봅시다. 되게 뜬금없는 사진 같은데 뭐가 나올지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네 오케이. 정답은 A. 오케이. 아 아까 저한테 손을 뻗다 책으로 아 손이 닿지 않은 상태. 네. 주로 이제 손을 뻗은 거고 집으려고 하는 막 고 중간에 사진이어서 주로 손이 안 닿아 있어요. 에이쌤 도키도키도 아시네요. 아 도키도키 도키도키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만화책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아 제가 오키도키 많이 해서요. 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오키도키는 원래 OK 가 있는데 요거를 OK를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OK 가는 거고 그거랑 라이밍 월드 가서 도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업 때 누가 제가 오키도키란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저보고 일본어 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OK 해서 OK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라이밍 월드 한 더 붙여서 오키도키 이거예요. 응? 아 문제가 나오기 전에 답들을 막 찍는 거 이게 그게 있나봐요. PC 버전으로 보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하고 이게 시간차가 있나봐요. 어 그렇게 맞아요. 폰으로 보면은 음 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노태 떨림 오랜만이에요. 자 우리 자꾸 삼촌폰으로 빠져. 자 요거 볼래요 저 이번주에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는 일단은 중요한 표현이 have been stuck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have been stuck have been pp꼴은 우리 상태 표현 해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쌓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쵸 오키도키 그 다음에 b번이 오답인 이유는 오픈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사진 속에 사람이 없으니까 쿨하게 it's been 가지고도 오답 칠 수 있고 우리 create는 사진 속에 있나요 없나요 create anyone create 아 파일드 그쵸 파일드도 우리 쌓여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조금 달라요. 어 분명히 출제제가 stack 하고 파일의 차이는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stack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예쁘게 잘 쌓여 있는 거고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 제 방인데 제 방에 어 옷들이 그냥 쌓여 있거든요. 너저분하게 그래서 그런 걸 보통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네 이거 종이상자에요 종이상자 그리고 나무상자가 create 거든요. 요런 거가 나무상자 요런 거가 나무상자 어 여기도 강아지가 있다. 아하 요런 거가 나무상자 요런 거는 create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우리 carton 이라는 박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 하나 더 알고 가면은 좋을 거 같네요. 우리 종이상자는 carton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런 것도 package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mailroom 보다는 warehouse가 the best choice였던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have been left라는 표현 이번 시험에서는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은 게 have been left 하면 남겨진 상태인데 part1 사진에서는 주로 그냥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package가 있습니다라는 표현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is being 가지고 오답 처리하는 건데 여기 swap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swap 이라는 표현은 그러면은 필요한 도구는 우리 뭐죠? 빗자루가 필요할 거고 빗자루가 영어로 뭘까요? 그쵸. sweep. swap 하면 쓸다. 라는 건데 broom 그쵸. broom 이라는 단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혹시 몰라서 제가 요것도 하나 가볼게요. is being swept 하면은 broom 필요한 건데 제가 청소 한번 더 가봅시다. 만약에 음 똑같이 is being 그 다음에 mop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대걸레질하다 라는 표현이 될 텐데 is being mop 하면은 당연히 필요한 도구는 뭘까요? mop 필요하겠죠. 됐네요. 이이 얍 얍. 이이 얍 얍. 그쵸. 요런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기 쭉 봐드린 표현들이 사실은 정답 뿐만 아니라 오답들도 우리 원래 오답 속으로 가는 건데 오답 표현들도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조금 중요하게 딱 여섯 문제 중에서 한 세 개 문제 한번 찝어봤어요. 요거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2를 조금 있다가 어 다시 우리 워밍업 지금 했으니까 이제 3,4 한번 좀 달려보다가 마무리로 한번 2 갈 거여서요. 일단 우리 빡세게 빡세게 파트 3를 한번 가볼까요? 마음에 준비 되셨어요? 보여드릴 건데 어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 저거 하거든요. 그 화면 보고 헐 하는데 이게 또 적응되면은 금방 잘 풀더라구요. 한번 화면 보여드릴게요. 짠. 오늘 오늘 저 혼자 짠. 막 이러고. 조교. 호간지님. 뭘 헐이야.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도 그래도 한번 어 지금 화면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키워드 잡기도 힘들텐데 그래도 한번 눈여겨서 아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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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키워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으흠. 대답들이 없어. 그냥 빨리 틀라는 얘기죠. 아닌가요? 아 지금. 음. 아꼬꼬꼬꼬. 오케이. 갑니다. 키워드 체킹 중.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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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보 arrival. 정답은요, 오! 잘하는데? 쉬워서 그랬나? 요게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유는 하나요. 그쵸, 답들 쫙쫙쫙 써주시네.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싹 미리 보는데 쭉 보다가 지금 여기에 Susan! 사람 이름이 들어있어요. 보통 파트 3에서는 항상 문제에서 The man, the woman 이 말이 주로 들어있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들어있으면 듣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상해 좀 좋은게 하나 있어요. 아, 삼자대화구나 라는거. 근데 어, 들으면서 이 목소리가 Susan, 저 목소리가 누구?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시험문제는 항상 순서대로 풀리니까 42번 풀고 그 다음에 말해서 정답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오케이, 첫 대화자에서 확인하는 문제구나 라고 확인은 하셨을 텐데 자, 첫 대화자에서 확인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삼자대화가 가면은 우리 이렇게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가는 다수대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수대화 같은 경우에는 첫 대화자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확인 가능하냐면 두 번째 대화자에서도 정답이 확인이 된다라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저 여기서 사실은 어, 트레이닝 세션도 있고요. 엑스포지션도 있고요. 컨벤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네가 답이라면 이렇게 세 개가 다 똑같은 얘기가 있으면요. 어,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트레이닝 세션은 트레이닝 세션을 들려주고 엑스포지션은 엑스포지션을 들려주고 컨벤션은 컨벤션을 들려주거든요. 근데 요게 만약에 까다로울 거 같다 라고 하면은 뭔가 organize 하고 prepare 그리고 find,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을 handbook 요런 식으로 봐도 상관은 없었던 건데 요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I'm so glad you're both here. We need to plan our strategy for next month's business exposition. 여기서 We need to plan our strategy for next month's business exposition. 자, we need to plan for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We need to plan our strategy for next month's plan strategy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전략을 세운다 라고 했으니까 준비를 하는 거지 뭔가를 조직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B번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 prepare 키워드로 잡았어도 갔었어야 되고요. We need to plan our strategy for next month's business exposition. 그 다음에 business exposition 요게 주옥 같은 문제인데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exposition 그래서 exposition을 줄이면 expo가 된다라는 것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얍 얍 어디 갔니? 들어볼게요. So what should we focus on first? Well, our advertising agency only has a booth at the exposition for two days. So we really want to make a strong impression. I think we should put together a pamphlet with samples of our successful ad 여기서 I think we should I think we should 요게 제안하는 표이죠. We should 우리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안하는 편에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hy don't you? I can? You can? We can? We should? I think we should put together a pamphlet 그래서 pamphlet 만들자 라는 말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남자가 끝났으니까 아마도 그 다음 말에서 43번 답 나올 텐데 걱정하고 있는 거 Can you work on the pamphlet with me, Susan? Yes, but I'm in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정확하게 뭐 있어요?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work on the pamphlet with me, Susan? 중요한 거는 Can you pamphlet 여기도 42번 답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Can you work on the pamphlet with me, Susan? Susan 하고 상대방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음 말하는 사람이 Susan인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43번은 그냥 그 다음 여자 말에서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Can you work on the pamphlet with me, Susan? Yes, but I'm a little worried about the tight deadline 오이고, 끝났네 Yes, but I'm a little worried Concerned, I'm a little bit worried Yes, but I'm a little worried about the tight deadline 오이고, 뭐 들어줬어요? Deadline 그래서 그대로 A번 쉽죠? 여러분들 너무 쉽게 맞췄어. 그러면은 저는 요거 하나 갈래요. 요거, 헤헤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요것도 과연? 요것도 소리를 키워드릴게요. 이다 About How are you? 다들 안돼 축구가면 안돼요 노체철 오케이 갑니다 이 문제의 관건은 45번이네요 cpd cpd 울 cpd 제가 지금 뭐 확인했냐면요 지금 여기에 몇명 참여하고 있나 봤는데 지금 우리 25분인데 32명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 숫자가 8시 반부터 축구 시작이죠 요 숫자가 줄이면 저 울어버릴거에요 cpd ok cpd 그래요 c번은 우리 44번에 요건 쉽게 갔으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hi i saw some shoes on display but i didn't know how much they cost how much they cost 비용을 물어봤으니까 44번에 cprice 요거는 맞췄고요 그 다음에 35분이요 아 그래요 그럼 35분 지금 지금부터 35분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이 말을 할 거래요 근데 이 말을 한 의도는 그 앞 뒤에서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는 게요 그래서 일단은 sandal 이란 단어가 free선에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shoes 신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요거 친구 얘기 하려고 이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b번에 여기서 이제 making a purchase 구매하다 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관심을 보이다 라는 것도 하나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buy 라는 단어가 a번에 있으니까 나 구매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 a번도 되고 b번도 되니까 a번에서는 친구 얘기가 반드시 나와줘야만 정답인 거니까 키워드를 좀 엇갈리게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번은 우리 컵 oops compliment 이라는 거는 우리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는 표현 나와주면 정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동의하지 않는 거를 우리 여기서 그 expres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표현한다는 거니까 뭔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되는 거 요거 한번 듣기로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여기서 자 이 여자가 these sandals look great 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나온 말이 I can't find the price ta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price tag 가격표를 못 찾겠어요 라는 거는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구매하려고 했던 거겠죠 물론 a번에 구매하다 라는 건데 a번은 정확하게는 내용상 신발 사는 거를 친구한테 설득하는 거잖아요 친구 얘기는 없었으니까 정답 b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46번은 쉬었네요 웹사이트까지 그대로 정답 d 요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receipt 이라는 단어도 p가 모금이죠 receipt 이라는 단어도 혹시 paraphrasing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는 사람 receipt 영수증 다른 말로 하면 아 영수증 영수증이죠 빌 안 돼요 빌은 청구서거든요 청구서는 돈 내나 라고 하는 거고요 receipt은 내가 돈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확인증이니까 check 안 돼요 그것도 수표 돈 이라는 거고요 또 혼자 흥분했어 노트 톨릭 미안 자 힌트 줄게요 구매한 거에 대한 증명서가 우리 그 구매한 구매한 거에 대한 우리 증명되는 거니까 영수증은 아 아 알려드릴게요 proof of 그 다음에 지불 payment 이라는 단어 지불에 대한 증명 이라는 거가 receipt 이렇게 갑니다 요것도 알고 계세요 아 confirmation 확인증인 거고요 invoice는 송창 난리 났다 티켓은 티켓인 거고 계속 써봐요 proof of purchase 뭐 it's okay 근데 그렇게는 잘 안 나와요 으흠 그래요 그래서 approve of payment 지불에 대한 증명 이 receipt 이렇게 paraphrasing 되는 거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요 got it 오케이 그러면 오 화자 의도 판문 문제도 꽤나 잘 푼 관계로 그러면은 제가 파트 3 하나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요 어떤 거 갈 거냐면 헤헤 짠 look at the graphic 한번 id card 그거는 신분증 짠 저 지금 얼마큼 알고있나 여러분들 나 단어 적어하는 거죠 흐흐흐흐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아 문제 풀고 갈까요 문제부터 풀게요 아직 안 돼요? 헐 32명에 29명 됐어. 3명 나갔어. 진짜 축구 보러 갔나 봐요. 자 갑니다.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자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책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책을 찾고 싶습니다. 제 책을 찾고 싶습니다. 나는 책을 찾고 싶습니다. 저희도 knows that it is a good one for generating 많은 вопросы and comments. 맞습니다. 저는 제 제 좋아지이아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찾고 싶습니다. 라는 책을 찾고 있습니다. 제 책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책을 찾고 싶습니다. 다른 책을 찾고 싶습니다. 정답은요? 여러분? 댓글 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네 CAD 학원 안와면 놓쳤어 우리 메리님 CAD Not at all CAD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요거 같이 문제 푸시는 분들은 이번주 일요일날 시험보시면 대박날거에요 제가 원래 조금 격하게 가면은 지금 나간 사람 저주 내릴까 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성적 잘 받는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CAD 그쵸 남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본거 요거 첫대화대 정답 나오는데 확인해볼게요 일단 남자가 북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Are you looking for? 하고 뭔가를 찾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보통 이제 상점에서 I want to buy a book I want to purchase a book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 막상 상점 가면은 어 나 책 살았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 안하고 나 책 좀 찾고 있어요 라고 얘기 많이 해서 Look forward 구매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음? 아 그쵸 어 우리 조교다 밥 오우님 오셨어 그쵸? 어 그러면 다시 서른명 되나? 그쵸?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하나 있어서 여기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북을 잡아 가도 상관 없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북은 들려줬는데 계속 북 하고 들려주는데 요거서 People say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라는 거가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이 heard를 들었다 라는 얘기를 People say It's a good one for generating a lot of questions and comments question 과 comment 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generate 그 다음에 questions and comments 라고 했으니까 질문하고 코멘트 얘기를 많이 해준다 라는 거가 뭐다? opportunities for discussion 였던 거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4번 갑니다 일단은 못 올렸어요 next to the cafe 카페 옆이니까 픽션 찾는 거가 정답이었던 거 됐네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아 63번 그쵸 여기서 questions and comments 우리 질문하고 커멘트 의견 닫는 거 커멘트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토로 discussion 말하자 라는 표현이 답이었던 거였어요 우리 조교들한테 물어봐도 되나 제가 요즘 꽂혀있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노래 부르면 우리 조교들이 난리 날 거 같은데 그래요 갑자기 생각나서 또 왜 그 노래에 제가 요즘 꽂혔는지 아무도 모르는 노래요 근데 혼자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조교가 안 된다고 그러네 제가 음 오 축구 덕후신데 안 나가신다 그쵸 제가 그래요 감사해요 대박나실 거예요 자 오호 으흠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파트4에요 83,4호라고 나가는 거 아 노래 불러달라고 아 어떻게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그 뭐지 목마를 땐 하고 노래 부르는 거 알아요 목마를 땐 하하 우리 조교가 하하 한 방자 쉬고 노 땐 두 방 하하 이게 근데 제목이 없는데 이게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그 뭐지 목마를 땐 삼육두유 오렌지 주스 나는 펩시맨 이러고 노래 부르는데 하하 랄랄랄라 이러고 부르는 건데 문제 풀까요 83,4호 가볼까요 술? 아니요 술자리에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목마를 때 부르는 노래에요 하하 자 일단 어 다들 반응 급정색 이런 83,4호 한 명이라도 틀리기만 해봐요 자 83,4호 갑니다 빨리 한번 키워드 잡아주시고 하하 자 83,4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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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음 이러다 다 축구보러 가겠는데 자 빨리 풀어봅시다 틀어드릴게요 화이팅 questions 83-85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welcome to our quarterly staff meeting first I want to encourage you to read the business section in today's Newville Times you'll see there that we receive the award for the best household moving company in the area but keep in mind there's a new moving company opening soon in the city in order to maintain our successful business we've invested in 10 or more moving trucks and hire some new drivers the trucks are expected to be here by the end of the month 헐 답 드리버는 느리다 답이 안 올라온다 오 뭐 그래서 여기 여기 뭐 이렇게 поп 캡 저도 글쓸 수 있게 돼 있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뭐 여기 아 있구나 난 왜 자연치가 없지? 하고선 한참 봤네 어 있구나 이모티콘 되게 다양한 거 많네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모티콘 써가지고 저도 이모티콘 한번 써볼까? 라고 했는데 음 목마를 땐 사이다죠 자 일단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건 일단 듣기 지문이 뭐였냐면요 들어보시면은 콜라예요? 85번 이미 끝났는데 들어볼게요 엑셉트 from a meeting 미칭에서 발췌한 내용 갑니다 뉴빌타임 들려줬고요 여기서 뭐 들렸어요? award라는 표현 들려서 정답 c 확인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반하고 갈게요 여기 times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times라는 단어는 우리 보통 신문이나 잡지사한테 붙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기에서 거꾸로 times 틀리면 newspaper 이렇게 딱 찍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걸로 우리 뭐 무슨 무슨 데일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마찬가지고 데일리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포스트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기억을 좀 해두셔요 타임 세일리 포스라는 표현들 그쵸 대문자 누구야 지금 두 개 다 켜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요 말을 했던 이유 there's a new moving company opening soon in the city 라고 얘기했던 의도 그러면 요거가 우리 브란치 로케이션은 어떤 장소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로케이션 그래서 뭔가를 짓고 있어서 요 말을 한 건지 혹시 build 다른 말로 paraphrasing가 많은 거 build c 로 시작해요 생각나면 좋겠는데 c o oops c o n s t r u k k래 c t construct 그쵸 thank you 가라만드맨님 짱 자 그 다음에 b번은요 요 표현 자체를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면요 어 customers가 increase 한다라는 얘기는 사업이 번창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컴퓨티션 경쟁이 생긴대요 그러면은 어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도 치킨집 그 옆집에도 치킨집 자꾸 치킨집이 많이 생기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옴표 안에 moving company는 물론 우리 이삿짐 이사 해주시는 해주는 회사를 얘기하지만 이사하는 건데 move를 또 잡아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한다 뭐 요 표현까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도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한번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한 건지 계속 들어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85번 답 지나간 거 아니에요? 라고 답 언제 나왔어요? 하는데 84번을 듣고 있다가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답은 여기 나왔거든요 이 표현이었거든요 자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해서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successful successful 하면은 우리 성공적인 business를 우리 유지하려면 oops business business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되고 있는데 이거 유지하려면 이라는 거가 우리 뭐예요? 이 말을 했던 거는 지금 요 말 there's a new moving company opening Sunday 3 그 말 다음에 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경쟁률이 지쳐지지 않으려면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여서 정답을 B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85번이 바로 나왔거든요 들어보셔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구매했다 라는 말을 어떻게 갔냐면요 invest 투자했어요 라고 invest 투자했어요 한 다음에 뭐가 나왔다 맞아요 트럭 근데 두 번 들려줬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거는요 우리는 투자했어요 한 다음에 트럭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구매한 건 트럭이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hire 고용했고요 이달 말에 트럭이 도착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달 말에 도착할 것은 하고 물어봤으면 그때도 트럭 갈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하나만 더 갈까요 쉬운 거 갈까 요거 하나 가볼게요 파트4 하나 더 갑시다 그리고 제가 투도 하나 가볼게요 준비됐나요 키워드 잡아주시고 고고 들려드릴게요 단어들이 짧으니까 갑니다 questions 98 through 100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table Hi I'm calling from Mansfield Electric Company to remind you that your electricity bill was due Friday July 1st Since your payment is 10 days overdue a late fee has been added to your account balance Please pay the bill plus your 10 day late fee on our website at www.mansfieldelectrical.com We also offer an auto payment feature on our website If you sign up for this service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a credit card or bank account number After that your future bills will be paid automatically on the day they are du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is option please call us at 555-0128 Thank you Thank you 정답은요? C 삐삐 오케이 잘해주시네 그쵸 여러분들이 C 98번은 잘 맞춘게요 Hi I'm calling from Mansfield Electric Company to remind you Electric Company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Utility Company 가 될 수 있었던 거 Hi I'm calling from Mansfield Electric Company to remind you that your electricity bill was due Friday, July 1st 뭐 혹시 놓쳤을까봐 Electricity bill 이것도 들렸고요 전기세 또 들려줬고요 Since your payment is 10 days overdue a late fee has been added to your account balance 오 들려줬죠 Please pay the bill plus your 10 day late fee on our website add W 그리고 답 두 번이나 들려줬으니까 이거 10 day 가지고 15 dollars 정답 B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gn up for 한번 들어볼게요 If you sign up for this service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a credit card or bank account number 여기서 If you sign up for this service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a credit card Credit card If you sign up for this service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a credit card or bank account number Credit card number or bank account number 라고 얘기했던 거가 Payment details 였던 거예요 Contact information은 이제 이름도 될 수 있고 주소도 될 수 있고 Telephone number 도 될 수 있는 거고 Payment details 하면 우리 지불에 대한 세부사항 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돈 낼 때 credit card number 내지는 account bank account number 는 우리 계좌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 You're so beautiful Thank you 그 다음에 혹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Financial institution 이게 답이라면 듣기에서 뭐가 들려줄 것 같아요 뭐 들려주면 Financial institution 될 수 있을까요 B로 시작해요 And 그 다음에 A M K 은행 금융기관 은행 들려주면 Financial institution 갈 수 있어요 Got it 그 다음에 Light picture store 하면 조명 가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키도키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가봅시다 어 파트 2 우리 이제 한 몇 분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한번 지금 파트 3,4 여러분들 푸신 거 주옥 같은 문제예요 주옥 같은 문제 오케이 그러면 파트 2 파트 2 한번 바로 들려드려 볼게요 갑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9번 문제 I had trouble finding a place to park A I hope you didn't have to walk too far B Any place you wish C Not for a while 정답은 너무 훅 나왔나요 질문이 오호 B B B 얘들아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B 아닌데 이런 A 그쵸 이거 B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자 뭐였냐면요 얘는 평서문이었어요 평서문 평서문이었는데 일단 A번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게 아하 문장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어야 되고요 얘는 구였기 때문에 오답 소거 해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이 있어서 중요한 건 동사기 때문에 상대방도 동사를 언급할 거여서 구도 오답인 거예요 그리고 C번도 구였기 때문에 오답인 거거든요 구는 의문사 의문에서 주로 정답이어서 Any place you wish 라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where 질문 정답이었을 거예요 where 질문 그리고 가야 되는 건데 I had trouble finding a place to park 이라고 얘기했고 Any place you wish 라고 얘기하면 아무데나 주차해 라는 의도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면 Any place you wish to park 까지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문제는 I had trouble finding a place to park 이라고 얘기하면 나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라는 의미 주차한 거예요 주차한 사실에 대해서 나 주차할 때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I hope you didn't have to walk too far 하면은 우리 어디다 주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 걸음을 안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답이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그쵸 이제 한번 그 다음에 반복 반복이 어디 있지 아 please 말 반복 그쵸 오 똑똑하다 please 말 반복도 있었어요 yep yep 끝 오케이 요거였어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가봅시다 요것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요거 number 27 하나만 더 갑시다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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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요 하나만 갈게요 막 축구 못 보게 하려고 갑니다 아 not for a while for a while 이란 뜻은요 잠시 동안 이라는 거니까 not for a while 하면 잠시 동안이 아닌 거니까 한참 동안 한동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ot for a while 지금 한참 동안 축구 못 보고 계시는 거죠 갑니다 sorry 난 not number 10 27번 풀고 싶었는데 오케이 갑니다 요거는 잘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It is a little hot outside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밖에 좀 덥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B번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It is, isn't it? 이라는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B번 해석. 밖에 좀 더워. It is a little hot outside. 밖에 좀 더워 라고 했어요. 밖에 조금 덥다 라고 얘기했는데 맞아 그렇지 않아? 밖에 좀 덥다. It is. 그렇지 않아? 요거를 되게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It is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 라는 거 It is a little hot outside 라는 얘기거든요. Hot outside. Hot outside. 이런 얘기인데 Isn't it? 이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 의문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뭐랑 똑같은 질문이냐면 Isn't it? Isn't it? 이렇게 빨리 치자. Isn't it?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요거랑 그러면 어떤 의문문이랑 똑같냐면요. Isn't it? 하고 나가는 거. Isn't it? A little hot outside.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면 밖에 덥지 않아? 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얘는 또 어떤 거랑 똑같은 질문이 되냐면요. 요거랑 똑같은 질문이요. Is it? Is it a little hot outside? 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랬더니 It's a little hot outside. 밖에 좀 덥다. 그랬더니 Is it a little hot outside. 밖에 더워? 라는 거가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쵸? 그래서 응 더워. 그렇지 않니? 라는 해석보다는 사실 완벽한 거는 밖에 좀 덥다. 그랬더니 Is it a little hot outside? 라고 하면 밖에 더워? 라는 거가 해석상도 정답이었던 문제예요. Got it!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쉽게 풀는 건 뭐였어요? 중요한 건 평소문에 평소문 문장 평소문에 뭐가 정답 잘 간다? 다시 질문하는 거 요게 답으로 잘 간다? 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t it! 오케이 바보님 오케이 자 어 우리 지금 아무도 안 나가주시고 아까 32명 중에서 30명 음 오케이 아 오 노체처레임 땡큐 야 별풍선 이런 감사합니다 뭐 해야 돼? 막 이런 거 해야 되세요? 자 오케이 한국 축구 성공 기원 그쵸? 중국이라는데 우리 대박 얘기일 거예요. 이제 우리 다들 응원하라고 하구요. 어 이번 주 일요일날 시험 보시는 분들 잘 보시길 바라구요. 다음 방송은 4월달에 15일날 퇴익 시험이 있어서 그 전에 목요일날 또 방송이 있으니까 그날 또 방송에서 뵙구요. 어 이번 주 일요일날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 잘 보구요. 그쵸? 목마를 때 참여 네 화이팅입니다. 어 그러면 저 이만 나갈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